가치 가치 설날은 아침부터 시끌벅적 엄마 따라 시장을 보러 가면 두 손엔 한 보따리 와 정말 많다 맛있는 떡국 한 그릇 먹고 나서 반가운 친척들 세배드리고 랄랄라 노래해요 즐거운 명절이죠 1월 1일 설날엔 가족 모두 모두 모여 겉놀이도 하고 연도 날려봐요 행복한 명절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즐거운 명절엔 가정 모두 모두 모여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한가위 추석날은 아침부터 시끌벅적 엄마도 와서 전을 붙여보면 두 손엔 미끌미끌 예쁘게 송편 하나도 잊어보고 반가운 친척들 반가운 친척들 인사드리며 랄랄라 노래해요 즐거운 명절이죠 8월 15일 추석엔 가족 모두 모두 모여 강강슬레하고 제기차 기도해요 행복한 명절이죠 해왼의 존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